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는데요 예 오랜만에 저희가 이번에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이유는 저희 이연머신이 아무래도 초창기부터 저희 cnc라는 기계와 참 비교를 많이 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오해를 좀 풀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해봤는데요 예 예 제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첫번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사람들이 이렇게 cnc cnc 하는데 정작이 cnc라는 기계가 가구를 만들 때 진짜 쓰일 수 있는 그런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많죠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구를 하시는 분들 공방을 운영하시는 분들 기업이 아닙니다 예 개인공방이나 뭐 소형 가구 회사 요런 데서 생각하는 정도의 cnc는 그냥 단순하게 한 삼축 cnc 뭐 어떤 분들은 뭐 중국산 cnc는 천만원이면 산다라는 분도 계시던데요 아 그런거 사면 클라구요 예 적어도 cnc 도 항상 천만원이 넘어가야 어 어느정도 기능을 발휘한다고 알고 있구요 어 그 다음에 또 어떤 cnc 들이 있냐면 이제 고개 이제 우리나라 정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목선반 cnc 라든지 또는 이제 장부 가공기 가 또 cnc로 된게 있죠 어 그 다음에 또 cnc 를 하자면 억 소리가 나오는 어 억 소리가 나오는 예 억 이상 가는 뭐 이렇게 다축 cnc 라 그러죠 예 5축 4축을 갖고 있는 로봇팔이 막 움직이면서 깎아 주는 그 정도 범위에 cnc 기계들이 존재를 하죠 정말 생각보다 많은 cnc 종류들이 진짜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 중에서 이연머신 하고 자주 비교되는 4 3 축 cnc 란 이 워모가구를 만들 수 있는 기계 가요 아 이렇게 말하면 저를 욕하실 때 족 같은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만듭니다 3 축 cnc 는 뒤에 수식어가 붙어요 조각기란 예 그냥 단순하게 cnc 로만 알게 되면 오해의 여지가 많고요 3 축 cnc 는 항상 뒤에 조각기 라는 수식어를 붙여야 정상적인 기계를 오해하지 않고 어 생각하는 척도죠 어 지금 저희 이연머신과 비교되는 3 축 cnc 는 말 그대로 그냥 어떤 한 형상을 오려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가구로 만들 수 있는 기계가 아니죠 예 예를 들면 이런거죠 뭐 자작아판을 오려서 끼어 맞추는 아주 단순한 방법 그 정도 그 이상을 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죠 그래서 3 축 cnc 조각기는 중국산 천만원 짜리건 아니면 뭐 우리 국산이나 뭐 3천만원 5천만원 까지 가는 기계라도 가구 만드는 기계는 아니다 예 그거를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목공인들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예 그걸로는 원목 가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3 축 가공 cnc 같은 경우에는 조각기에는 조각기일 뿐 그렇죠 가구를 만드는 기계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라는 그런 말씀이신거죠 아니죠 오려서 만드는 자작아판이나 뭐 요런거는 가능하지만 그것도 가구니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정상적인 짜맞춤 원목 가구 제대로 된 가구를 만들 수는 불가능한 기계다 그래서 오해를 하고 사셨다가 한 5 6개월동안 재미있게 갖고 놓으시다가 다 빗방 가구가 되는 후회하는 예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봤죠 그러면 이연 머신 같은 경우는 업무 가구를 만들 때 과연 어디까지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아 이제 우리 기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 그냥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저희 유튜브를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우리 우드르 이현이 가구를 만드는 콘텐츠를 보시면 이연 머신 벤더쇼 하나 그 다음에 소형 자동대표 하나 요 3개만 가지고 우드르 이현이 올려놓은 모든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죠 예 아마 기존에 중형 장비를 사용하는 아마 목공반 소형 가구 공장 역시 이연 머신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목공기계 6개 7개로 저희 퀄리티만큼 만들어내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연 머신이 좋다 나쁘다 라는 것을 네이버로 말하기는 그렇고요 우드르 이현이 올려놓은 가구를 만드는 영상에 몇 가지 기계를 사용했는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가구의 퀄리티가 어느 어디까지 인지를 보시면 예 충분히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을 자세히 시청을 하면 답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죠 건너뛰기 하면 모르는 거죠 예 건너뛰기 하면 처음에 보고 결과물 보게 되면 이연 머신의 우수성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꾹 참고 한 가지 영상만 끝까지 시청을 해보시면 아 이게 이연 머신이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대표님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우드 워커를 포함한 여러 워커분들이 계시는 커뉴티 사이트에서 이연 머신 평을 한번 알아봤어요 대부분이 이제 cnc 와 비교를 당하면서 평가 전화 되어버리던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의 생각은 좀 어떠실까요 아 제가 우드 워커나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를 언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해요 아마 욕을 예 이런 족같은 들어먹을 소지가 좀 있지 않나 그러나 이 시점에서 한 번은 언급을 해야 되지 않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드 워커에서 저희 기계를 좀 평가 전화하는 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사꾼이다 장사꾼이요 예 아마 이 정도가 될 겁니다 기존의 목공 기계를 파시는 분 또는 기존의 diy 목공방이나 짜맞춤 전수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 아마 그런 분들이 저희 커뮤니티에서 저희 기계를 계속 cnc 와 비교를 하시면서 평가 전화하시는 것 같는데 어 그분들 예 그거 무시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예 그 그냥 유튜브를 잘 보세요 유튜브를 보시면 과연 어떤 기계에서 어떻게 각오가 만들지 아마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이연머신은 기계 한 대에서 한 명만 운영을 하니까 뭔가 좀 피곤한 기계가 아니냐 예 예를 들면 이런거죠 기계를 뭐 기존의 목공 기계를 한 6개 7대 역할을 하는 기계를 쭉 깔아 놓고 목공을 하면 여러 명이 작업하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언급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던데 그것 역시 오해입니다 이연머신은 특히 짜맞춤 가구는 가공해내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한 명이 가공을 하면 두 명 세 명이 조립을 합니다 예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기계 한 대에서는 한 명의 작업자가 가공을 계속 하고 있고 그렇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또 조립을 다음 단계에 나와서 조립을 하고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원목 가구라는 것이 수작업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가 않으면 아름다움을 기계만 가지고는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작업의 비율이 예전에는 뭐 뭐 수작업이 70 기계가 30이었으며 이연머신으로 하면 기계가 70 수작업이 30인거죠 그러니까 30에 대한 수작업과 그 다음에 장부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작게는 10배 빠르면 100배 정도 빠른 기계죠 저의 기계가 그러니까 한 명은 계속 장부를 가공해내고 나머지 분들은 조립을 하신다면 다섯 명 여섯 명까지도 작업이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요 너무 비판적으로 가는 거구나 이번에는 저희 이연머신에 대해서 최근에 좀 희소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그 이연머신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저희가 이제 업을 시작한 지가 이제 6년차가 됐죠 그래서 이제 기계를 우리가 양산화를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초도비용 초도비용을 이연머신을 살 때 2천만원이 넘는 비용이 잡혀있다 보니까 사시는 분들이 너무 부담이 크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양산화를 시작하면서 양산형입니다 양산형은 1,690만원까지 가격을 다운을 시켜서 이제 목공인 유저분들한테 공급을 할 계획이고요 요번에 이제 저희가 양산화 기념으로 20대 한정으로 해서 100만원을 추가 할인해서 1,590만원에 드리는 이런 좋은 기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게 판매하셔도 남는 게 있나요? 저희는요 이연머신을 팔아서 사실 저희 회사가 돌아갈 만큼 마진이 안 됩니다 저희는 저희 머신을 가지고 같이 우더비 이용과 협력을 하면서 앞으로 가구시장의 솔루션을 바꾸고 뭔가 패러다임을 깨서 서로가 상생하는 그런 구조 어떤 플랫폼 속에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보급하고 있는 단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이 뭔가 차려서 개인만 먹고 사는 그런게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것도 있어요 기존의 목공기계는 신식은 뭐 어떤 장비공간에 사면 그때부터 제가 알아서 써야 돼요 맞습니다 그쵸? 누가 가르쳐 주나요? 아무도 안 가르쳐요 내가 배우고 싶으면 교육기관에 가서 먼저 비싼 수강연예고 배워야 돼요 우더비 이용은 교육뿐만이 아니고 가구를 만들 수 있는 소품 아주 작은 것부터 큰 대형 가구까지 콘텐츠를 제공을 하죠 물론 저희 회사에서 만든 거라서 어떻게 보면 취향이 안 맞는 분도 계실 수 있죠 그러나 서로 커뮤니티를 하면서 서로의 디자인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앞으로 운영을 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작은 플랫폼이라는 것은 듣고 보니까 저도 많이 탐이 나는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존 업에 점수하고 계시는 분들도 어째 보면 디자인적인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실텐데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플랫폼에 뛰어든다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면 대변님 이제 영상 마치려고 하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본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고 싶으신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우드리언 글을 이렇게 시청해주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연머신과 이렇게 CNC가 비교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이연머신은 저희 우드리언에서 순수한 국산 기계로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이제 국제특허까지 미국까지 특허를 완료하고 곧 수출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저희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외국인들이 댓글 달아주는 것을 조금 관심있게 봐주십시오 저희 기계 평가는 아마 거기에 다 나와 있지 않을까 아마 미국이나 유럽이나 로시아 일본 같은 그런 목재 선진국들의 판단 그런 것도 좀 눈여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CNC는 원목 가구를 만드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목공에 입문을 하시거나 이제 목공을 좀 배워서 공방을 창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제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CNC는 원목 가구를 만드는 기계가 아닙니다 장부 가공기나 아니면 뭐 CNC 목선반이나 아니면 아주 뭐 억소리가 나는 그런 훌륭한 CNC가 아닌 이상 원목 가구를 만드는 기계가 아니니까 혹시 그런데 오해하셔서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저희 영상을 넘기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이연머신이 어떤 기계인지 끝까지 보셔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안전목공 하시고요 자 목공을 이제 입문을 하려거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우드로위원으로 오십시오 네 기계 안 사셔도 됩니다 눈으로 직접 보시고 네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멘